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테슬라가 역성장을 했다는 지표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기술주들이 조정을 좀 했죠. 지금 증시가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바이오주들은 상대적인 강세, 그러나 대부분 약세로 미증시 마감을 했고 HLB는 재료가 살아있죠. 그리고 어제 수급을 봤을 때 HLB 주포는 외국인이죠. 외국인 세력들은 저가 매수에 들어왔습니다. 저가 매수를 한 상태고 근데 어제 시장의 바이오 분위기가 거의 묻지만매도 분위기였죠. 묻지만매도 분위기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하락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추세가 되돌려질지가 관건입니다. 바이오 쪽이 전체적으로 되돌림이 일어날지 아니면 바이오는 계속 이제 랠리 끝이다 하고 무너지는 흐름으로 진행이 될지 진행이 되더라도 HLB는 재료가 아주 강력하고 살아있죠. 그래서 HLB 단독으로 나는 바이오가 아니고 HLB 섹터다 라고 한다면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21선이 쟁점이 될 겁니다. 자 미증시 분위기 보시면 지수로는 일반적인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다우 1%에 나스닥 0.95% 하락을 했는데 가장 크게 이슈가 된 부분이 테슬라가 5% 하락했죠. 그리고 바이오 쪽은 강세입니다. 약부압 수준으로 마감했죠. 메이저들 기술주들이 혼조세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약세입니다. 반도체가 그동안에 아주 강력하게 랠리를 계속 펼쳤는데 오늘 좀 약세를 보였고 대부분이 다 약세고 에너지 지금 국제유가가 계속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에너지 이슈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은 약세 흐름이 예상이 되죠. 여기다가 파월의장이 라디오 생방송에 나와서 미국 경제가 상당히 견고하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할 이유가 없다라는 이런 발언을 하면서 그런 발언이 나오면 6월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흔들릴 수 있죠. 그런 부분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큰 흔들림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수로 봤을 때는 이 추세가 이제 무너지는 흐름으로 간다거나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 지금 이 나스닥 선물은 이제 보압 수준이죠. 약보압, 광보압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보면 1분기 차 인도량이 8.5% 떨어지면서 4년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이 일어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계속 성장을 하는 성장주인데 이 성장주의 타이틀에 문제가 생기고 있죠. 지금 이 전기차들 매수할 사람들은 거의 다 매수했다. 이런 분위기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 만에 처음으로 인도량이 줄어들면서 아무래도 이제 좀 충격적이죠. 계속해서 전기차 시장이 펼쳐질 거고 앞으로 전기차로 바뀔 거가 엄청난데 왜 줄어드느냐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단기적으로 투심을 크게 위축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비관론으로 이렇게 하락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월의장의 이런 금리나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런 발언에 비트코인이 또 크게 하락했죠. 6만 5천 달러. 7만 달러를 한번 돌파를 하고 나서 계속 6만 5천에서 7만 수준에서 계속 숨고르기인데 아주 큰 폭이죠. 큰 폭으로 왔다 갔다 움직이는 현재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리라는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는 게 비트코인 시장이죠. 이런 와중에 지금 HLB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정을 HLB뿐만 아니고 조정을 많이 받았죠. HLB 그리고 바이오 쪽이 조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조정을 좀 많이 받았는데 3천 달러는 제가 어제 시간에서는 하락을 했죠. 하락을 했는데 지금 오늘은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일단은 다시 올라서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크게 내렸죠. 자 그리고 지금 HLB가 아직 이거는 뭐 시작이 아니라서 아직 모릅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죠. 많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지금 어제 크게 낙폭이 크게 일어났던 이 바이오 쪽이 이제 시세가 마무리되는 쪽으로 이제 하락으로 방향을 잡을 거냐 아니면은 이제 큰 폭으로 하락했으니 적감의 수세가 들어와서 밀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줄 거냐 이게 관건이 될 겁니다. 이게 관건이 될 만한 상황이다. 지금 알테오젠도 지금 하락이 좀 크게 일어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랠리를 쭉 펼쳤는데 이 랠리가 마감 흐름으로 계속 흔들면서 밑으로 이제 차이신 물량들이 계속 쏟아지는 이 흐름이 나올지 아니면 다시 반등 흐름이 나와줄지가 관건입니다. HLB도 마찬가지입니다. HLB가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랠리를 펼쳤는데 지금 재료가 상당히 좋습니다. 아주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차트로만 좀 본다면 기준선을 일단은 몸통이 이탈했지만 몸통이 이탈한 것은 괜찮습니다. 이거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몸통이 기준선에 걸쳐있죠. 걸쳐있는 건 괜찮은데 여기 이제 완전히 몸통이 기준선에서 이탈해서 밑으로 내려오는 이런 은봉이 나온다 그러면 이 추세가 꺾이는 흐름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될지 아니면 낮게 시작했다가 올라가서 살려놓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그러면 아마 다시 살아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지금 5일선을 돌파를 못하고 계속 5일선에 부딪히면 내리고 이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그런 움직임이 나왔죠. 그런 움직임이 한 3일 나왔는데 이렇게 지금 전체로 보면 하락이 2, 4, 5 여기도 2, 4, 5입니다. 5인데 지금 이 바이오의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좀 다르죠. 이때나 이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좀 달라서 조금은 긴장이 되는 그런 현재의 분위기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시장도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보이는 이런 시장의 분위기인데 이 HLB가 오늘 21선을 지지를 해줄지 이게 이제 관건이 되는 상황 정도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하락하고 밑으로 내려오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추세가 좀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추세가 꺾이게 되면 조정이 조금 더 깊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낮게 시작을 해서 매수세가 들어와 준다 그러면 다시 이제 밀어올리면서 기준선을 다시 돌려 세우는 기준선 위로 올려 세우는 흐름이 이렇게 나오시겠죠. 올려 세워주는 흐름이 일단 나와준다 그러면 희망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몸통 이탈이 나와버리면 상당히 지금 매도의 힘이 아주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오늘 관건이다. 세력들의 이 상황을 보면 외국인들 계속 그리고 세력 청구는 매수가 들어왔죠. 장이 안 좋았어도 세력이 털고 있다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이진 않고 테라피텍스는 계속 강세를 또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이 HLB 대장의 흐름이 이 시장 분위기가 워낙에 지금 또 안전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바이오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을 보여줄지 그리고 HLB의 이 흐름은 양봉을 만들어줄지 이제 이게 관건이다. 단기적인 시각으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재료는 여전히 살아있다.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 이렇게 이제 상충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할지 말지 계속 그냥 가겠다. 이런 부분은 본인이 이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결정을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